오리석은 인간이여 이젠 남은 것은 너 하나뿐이냐 과연 하찮은 인간이지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네 론이다 간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레온 사라져라 미약한 그라운드폰의 힘에 의지하는 활론! 지금! 힘을 해방할 때입니다 레온 어! 발버둥! 처벌! 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외라 온갖 주제의 제법이군 레온 주인도 물론 나에게 맞선 그 죄 간연하고 머릿속은 네 죽음과 함께 이 세계는 멸망을 맞이하리라 너희의 지배는 이제 끝이다 운명이여! 아냐 끝내봐라 도와줘 당신이 원한다면 기꺼이 간다 자 죄의 대가를 칠 때가 왔다 군요 군요 이스마엘 여신이여 여신이여 인간 로비 피치 롤 피치 롤 터치 이스마엘 승리 이 월정석 주의야! 대장! 월정석은 왜 밤에 캐야 하는 거야? 헤헤, 월정석은 밤에만 빛나기 때문이란다 큐이, 근위 대장님께 예의를 갖춰야지 예의럼 여메! 너는 누구냐? 여는 누구냐? 으악! 쓰져버려! 공격하자! 하악! 오석, 정치를 밝혀라! 러스! 내게 맡겨라! 내 힘을 늦게라! 내 힘을 늦게라! 많이 움직이질 않아! 니가 위기인 것 같은데 나마리에 도와줘! 이미 시작했다고! 흠! 만자에게 차기는 없어! 땅 속성이 바람 속성인 날은 먹잇감일 뿐 흠! 한전구나! 오라! 암흑에 죽는다! 징그러! 조심해라! 온다! 여기 있었군! 여긴 내가 맞겠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으으앍! 스메쎄! bng 아! 움직였다! 꿰네! 드디어 정신이 들었구나! 여기는 괜찮아? 한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여긴 어디죠? 여긴 왕국군 주둔지야 당신들은 우리는 라그나데아 소속 기사단이야 이름하여 우리는 최고의 기사 그랑나이치를 꿈꾸고 있어 또 시작이군 제 이름은 세리아드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거 정말 믿기 힘든 말인데? 정말 아무것도? 여러모로 의심스럽단 말이지 그만 험한 일을 겪은 사람을 몰아붙이면 쓰나 방해가 된다면 처리하면 그만 제가 아는 거라곤 손에 쥐고 있던 이 브루치와 브루치?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걸? 뭔데? 뭔데? 제 곁을 지켜주는 롬밖에 없어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롬이라고 해 설마 그랑소? 나라도 뭔가 설명해주고 싶지만 나 역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 이 브루치가 그랑의 폼? 지금껏 본 적 없는 형태인데 그거야 알아보면 될 일이지 성목의 관리자 이브님이라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어서 라그나데아로 복귀하자 롬에 Kob跟你 최선을 다할게요 롬에 탱글 필은 롬에 탱글 롬에 탱글 아, 환자는 정신이 들었나 보군 방금 받은 수련일지를 한번 열어보자 이게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을 누르면 히힛 쥬펄! 터무 드는 거에 있어서 회복 작업을 하네요. 스승사는 치즈가 제한을 легче하고 있는 건가요? 전 Maid 뭐? 전nehmer서 한주님께는 공격 Finland에서 공격acting! 리허설의 전iod 수술은 김의 음료와 재해 보임? 자선거에 땅을 말해봅시다. 자, 가죠. 전설이 될 시간이에요. 나와 세리아 전투모드란 이 표시가 완전척, 완전척 이 표시는 어떤 전투모드가... 저도 여러분을 돕겠어요. 전설이 될 시간이에요. 침피는 이 표시가 완전척이 될 것 같아요. 즉, 이 표시가 완전척이 될 것 같아요. 상승하다, 생각대형. 다 뺀다고. 부상을 입은 모양이군. 괜찮나? 보험에서 물약은 가방을 열어서 바로 이 버튼을 누르면. 이건 시작에 불과해. 겨우, 눈물, 내빛다위에 쫙쩍에다. 경수들이 흔들긴 충분히 버거울 수 있어. 4포로. 왕국군 소속 기사단입니다. 세레아드, 기사단 일에 휩쓸리게 해서 미안해요. 전설이 될 시간이에요. 전... 괜찮아요. 왕국군 지원도 어느정도 마무리됐을... 월드맵에서는 각 지역의 정보를 확... 라그나 대항은 여기서 서쪽에 있어. 지금은 갈 수... 왕국군 지원도 어느정도 마무리됐을... 여기가 바로 왕도 라그나 대아야. 그랑나이츠가... 난... 난 그냥 세레아드에게... 네, 그러시겠지? 이상하네... 저도 여러분을 돕겠어요. 엄마! 부부님! 이번 여름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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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획득한 장비에서 엄청난 힘이 느껴져! 우선 자동 장착을 눌러서 장비를 좋아하나 원하는 장비를 직접 장착하고 싶다, 그리고 동료가 필요합니다 띠는 내가 지금 저를 믿어주세요 각자 도색 나야 뭐든 잘 어울리니까 또 한 마디 반가워요! 기사단 여러분! 이쪽이야! 받아줄거지? 내일도 기대해! 여긴 너한테 줄게! 내일도 잊지마! 이상하다.. 기사단 입당생활...